집게의 끝은 당신을 향해야 하며 삽입한 다음에는 빛이 엄지손가락 쪽에 있어야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정확한 사용이 가능하며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. 성눈썹을 접착지에 담그세요. 성눈썹을 가져와서 담그세요. 보통보다 조금 더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버튼 누르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